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애국하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업이 갈맬에 있고 심이 부하여 양이 삼천이요 염소가 일천이므로 그가 갈맬에서 그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령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사가 악하며 그는 갈맬 족속이었더라 다윗이 광야에 있어서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다 함을 들은지라 다윗이 이에 열 소년을 보내며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맬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이같이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상치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맬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고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로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 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고하기를 마침해 나발이 다윗의 사원들에게 대답하여 가로돼 다윗은 누구며 이세의 아들은 누구뇨 그니래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 어디로서인지 알지도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이에 다윗의 소년들이 돌이켜 자기 길로 행하여 돌아와서 이 모든 말로 그에게 고하메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각기 칼을 참해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 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소년 중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고하여 가로돼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사자들을 보내었거늘 주인이 그들을 수욕하였나이다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상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습니다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을 알아 생각하실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두 가죽 부대와 잡아 준비한 양 5과 볶은 곡식 5세어와 건포도 백송이와 무허가 뭉치 200을 취하여 낙이들에게 싣고 소년들에게 이르되 내 앞서 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 남편 나발에게는 고하지 아니하니라 아비가일이 낙이를 타고 산 유벽한 곳으로 쫓아 내려가더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마주 내려오는 것을 만나니라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 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것 중 한 남자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의 앞에 엎드려 그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가로돼 내 주여 청건대 이 죄악을 나곤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으로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게이치 마옵소서 그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잔위이다 여종은 내 주에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사시고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수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야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종이 내 주에게 가져온 이 예물로 내 주를 쫓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사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심이요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사계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신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수하셨다든지 함을 인하여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신 때에 원컨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날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해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날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보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헤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지 아니하였다면 박는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노라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 같은 잔치를 그 집에 배설하고 대취하여 마음에 기뻐하므로 아비가일이 박는 아침까지는 다소간 말하지 아니하다가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가 깬 후에 그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고함해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해 그가 죽으니라 다윗이 나발에 죽었다 함을 듣고 가로돼 나발에게 당한 나의 욕을 신설하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 머리에 돌리셨도다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로 자기 아내를 삼으려고 보내어 그에게 말하게 하메 다윗의 사원들이 갈맬에 가서 아비가일에게 이르러 그에게 일러 가로돼 다윗이 당신을 아내로 삼고자 하여 우리를 당신께 보내더이다 그가 일어나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가로돼 내 주의 여종은 내 주의 사원들의 발 씻길 종이니이다 하고 급히 일어나서 나기를 타고 따르는 처녀 다섯과 함께 다윗의 사자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다윗이 또 이스루의 아이노함을 취하였더니 그들 두 사람이 자기 아내가 되니라 사울이 그 딸 다윗의 아내 미가를 달림에 사는 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주었더라